깜깜한 밤, 어두운 도로를 주행 중인 화물차. 그런데 차량 뒤로 무언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더니 쿵, 충돌합니다. 뒤에서 들이받은 차량이 급하게 멈춰서는데 멀리서 봐도 상태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이에 화물차 운전자도 서둘러 차를 세우는데요. 지난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화물차 사고 났어요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영상입니다. 새벽 1시쯤 경북 영천 화산면 상주영천 고속도로에서 승용차가 25톤 화물차를 들이받으며 일어난 사고인데요. 대형 화물차의 범퍼가 부러질 정도로 강하게 충격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후 승용차에는 불까지 나서 소방당국이 장비 10대와 인력 30명을 동원해 40분 만에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도로 위 활활 타오르는 승용차가 정말 아찔해 보이는데요. 다행히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고 합니다. 화물차 운전자 A씨는 다른 차량 운전자분이 승용차에 타있던 사람들을 구출했다며 사고 충격으로 어리버릿하면서 소화기 찾고 있었는데 그분이 빠르게 뛰어가서 본인도 다칠 수 있는 상황에 안전하게 대피시켜줬다고 감사함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고는 안 나는 게 좋다 라고 안전운전을 당부했는데요. 해당 글을 본 네티즌들은 운전하면서 딴짓 하다가 박은 것 같다. 운전 미숙인 건지 졸음운전인 건지 후미등이 저렇게 밝은데도 와서 박다니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nar도는 이준의 happens. 제 생각인죠. 명약시iben 한주